지난 28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4회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.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지역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날 시상식에는 주식회사 제트콘코리아 도영주 대표이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또 공공부문상에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박성근 주무관과 강서경찰서 박광서 격리계장 등 4명이 수상했으며 사회봉사부문에는 유영규 강서방송사회이사 등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이외에도 GS데이터 주식회사 권선복 대표이사 등 4명이 강서구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 상공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강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.